구독해주세요 고르게 튀겨진 튀김옷을 깨물자 느껴지는 바삭바삭한 감촉 입안 한가득 퍼져나오는 달콤한 반죽의 부드러움이 흥치를 돋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혀를 녹일 듯이 번지는 생크림의 부드러움 젊은게 배치된 야채가 전해주는 감미로운 뒷녀운 으깨어진 감자와 계란 샐러드 역시 전화롭게 풍미를 더한다 이것은! 이 맛은! 쩝쩝 그냥 평범한 고로케 맛이었다 뭔가 진짜 독인 줄 알았네 이건! 이러면서 빵을 먹다가 말고 가볍게 질문해보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너 안드로이드 많이 가지고 있었지? 어? 아 집에 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6기? 6기? 6기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6기라 대단한 숫자다 평범한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아니다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은 사실이었나 보다 갑자기 안드로이드는 왜? 아 별건 아니고 어? 너 혹시? 녀석이 먹던 것이 도로 튀어나온 만큼 상쾌한 웃음을 보여준다 드디어 안드로이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로군 나의 끝없는 포교가 끝내는 결실을 맺었음인가? 뭐 그냥 그렇다고 해주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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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현상이야 안드로이드는 좋다고 운명의 이기이자 과학이 창출한 최후의 결실이라고 아 그래 분야별로 장점이 있지만 내 취재는 단연코 메이드 로봇이야 밥도 맛있고 청소에 빨래까지 전부 완벽하게 얘기를 해준다니까 겸으로 여성용면 예쁘기까지 하니 감상용으로도 아주 쓸 만하지 감상용은 또 뭐야? 그런 거 감상할 시간이 있으면 네 발가락 사이에 낀 때나 감상해 자고로 아름다운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법이라고 과학적으로 이미 뚜렷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야 잠깐 한숨을 내쉬었다 자잘한 일에도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그가 부럽다 난 평등주의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예쁜 기계든 목숨생긴 기계든 기계는 다 싫단 소리야 자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무리 얼굴이 예뻐봐야 밑에 달려서는 안될 것이 달려있으면 오히려 혐오감을 자극할 뿐이다 그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다 에?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기계라는 요소가 붙으면 일단 아웃오브 안주 깊게 뿌리 박힌 외모 지상주의를 타파하는 훌륭한 사견이 아닌가? 뭐 얼굴 예쁘고 밑에 뭐 뭐 뭐 뭔가 있을 수 있지 로봇을 싫어하는 건 여전한가 보군 아무리 그래도 없던 관심이 생겼으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해 물어본 거겠지? 평소에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잖아 뭐 그렇지 하나 구입할 생각이라면 동행하겠어 많은 구매자들이 아치않을 순간에 놓치고 나는 여러 자잘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설명해주지 미리 말하지만 뭣이라? 그것도 무슨 소리지? 말해도 될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한다 주웠어 뭘? 안드로이드 주웠다고? 안드로이드를? 그래 어디서? 배기장에서 너 이 자식 땡 잡았구나 지금 시기에 획득 가능한 제품이라면 IDX-458인가? 아니면 455? 어떤 기종인데? PXX 어쩌고 했는데 어 뭐였더라 아무튼 최신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능력은 별 볼일 없더라고 그래도 이왕 죽은 거 불쌍하니까 써줄까 하고 어 뭔지 궁금한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놀러 가봐야겠군 거기서 잠시 말을 끊고는 곧 분위기를 바꾸듯이 다시 말문을 연다 뭐 니가 안드로이드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건 나로선 기쁜 일이지 다만 다만? 그래도 조심하도록 해 조심하라니 뭘? 요새 TV에 자주 나오잖아 안드로이드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케이스 말이야 나중에 들인 버릇이 더욱 고치기 힘들다고 하니까 로봇은 로봇 인간은 인간 이에 경계를 잊지 않는 한 내 한도에서 활용하는 편이 좋아 결국은 편의를 위한 제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차라리 머리 위로 비행기가 떨어지게 될 경우를 걱정해라 세상에서 가장 가능성 없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나 보다 나도 니가 그런 식으로 로봇에 빠지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긴 한데 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흔히들 그러잖아 돌돌이 돌다리도 부서가면서 건너라고들 하니까 돌다리를 부숴서 뭘 어쩔 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 뜻은 알겠어 기억해두지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흘러가 어느덧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겨운 학교 수업 시간도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지막 강의 시간 선생의 장황한 연설은 끝날 줄을 모른다 마지막인 만큼 시간의 흐름도 더디기만 느껴진다 철판에는 꼬불꼬불하게 무수히 많은 글이 쓰여진다 그 안에는 지나치게 많은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 가뜩이나 난해한 내용을 더욱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나도 모르게 신음을 연발했다 설명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동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몰려오는 졸음을 주체하지 못해 작게 하품을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녀석들의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높은 학력을 가진 선생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꼭 그랬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어렵게 돌려 말한다 훨씬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렵게 표기한다 지엽적인 스노비즘의 선물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무한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선생의 말도 마침내는 끝이 난다 맹세컨대 거짓 공약이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연설도 이만큼 짜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어서 빨리 돌아가버리자 해방감을 느끼면서 해방감을 느끼면서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선다 기계 박사에게 간단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 이후에 집으로 향한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문득 깨닫는다 루시를 회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기억해낸다 하마터면 곧바로 집으로 직행할 뻔했다 살짝 궤도를 수정해 수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수리점 앞에 도착한다 유리 너머로 비춰진 가게 안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환산했다 몇 명의 손님만이 안에서 어기적거리고 있는 듯했다 가게 주인의 모습은 어쩐 일인지 보이지 않는다 안티크 샵에 어서 오세요 손님 뭘 찾으시나요? 가게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튀어나오는 목소리 청량하고 부드러운 소프라노의 음성이었다 속으로 조금 놀랐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겨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오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나 보다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의 얼굴을 확인한다 그리고 방금 전보다 다섯 배는 더 놀라고야만다 어? 눈에 생기가 도네 표정이 다양해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그녀는 루시 발렌타인 내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아침까지만 해도 꼴통과 다름없던 안드로이드가 거기 멀쩡한 모습으로 서있었다 발 깨우는 얼굴에 어색함이라고는 없었다 혹시나 해서 확인차 질문한다 루시 너 루시 맞지? 네 맞아요 루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루시랍니다 맞는 모양이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네 주인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하시면 그 목소리랑 그 표정 말이야 그리고 지금 서있는 거 맞지? 네 물론이에요 주인님 루시는 지금 두 발로 서있답니다 에헴 자랑스러운 듯이 어깨를 으쓱이는 루시 아니 사실 서있는 게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만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놀랍다 멀쩡해 보이잖아 다 고쳐진 거야? 네 주인님 지금 루시는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만 같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볍게 몸을 돌려 제자리에서 한 바퀴 회전하는 루시 성숙한 요조 송녀처럼 기품 있고 동시에 아이를 연상시키듯이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곧바로 넘어져 버린다 처음에 느꼈던 기품도 동시에 같이 곤두박질 친다 아직 원 상태는 아닌 모양이에요 루시가 조금 창피하다는 듯이 머쓱하게 웃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는 할 말을 잊은 채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새소리가 섞이지 않은 인간의 목소리 감정이 진득하게 묻어나는 억양과 음폭 생생함이 흘러넘치는 다양한 표정과 행동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팔과 다리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놀랍다고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더듬어질 정도로 놀랍다 머리가 멍해져서 표현의 결핍 단어의 결핍마저 불러올 정도로 놀랍다 머릿속이 지겨울 정도로 놀랍다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차게 된다 물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는다 감정의 절제는 지성인이 가져야 할 미덕이니까 뭐 그런 이유는 실은 거칠하고 이 로봇한테 놀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다 불, 불과 이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마술? 어느 변덕스러운 마법사가 부리고 간 마술의 일종인가? 문득 옛날 동화 속 얘기를 떠올린다 인간이 되고 싶어 하던 구미호 인간이 되고 싶어 하던 인오공주 혹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결국 그들은 전부 인간이 되지 못했다 눈앞의 로봇은 내게 하나의 가정을 떠올리게 해준다 만약 그들이 인간이 되는 데 성공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자자 메루엔틱한 감상은 여기까지 나는 일단은 가게 아저씨를 찾아보기로 했다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주인 아저씨는 어디 갔어? 네 주인 아저씨께서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러 잠깐 외출하셨답니다 나갔다고? 가게는 어쩌고? 에헴 가게는 지금 훌륭한 조문이 대신 보고 있답니다 훌륭한 조문이라니 어디? 에헴 에헴 아 어디 있단 거지? 에헴 에헴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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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콧대를 세우던 루시 이제는 거의 울상을 지은 채로 콧대만 세우고 있다 당당해하든지 침울해하든지 어느 한쪽만 해줬으면 좋겠다 불쌍해져서 그만 무시하기로 한다 알았어 지금은 네가 가게를 보고 있다 이거지? 네 맞아요 주인님 무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도 안 해 그 주인님이라는 단어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낯가치로 죽겠는데 하지만 주인님은 주인님인걸요 나 잠깐 이름을 불러 이름을 하지만 루시는 주인님의 이름을 모르는걸요 이 기회에 가르쳐주세요 그러고보니 처음에 이름을 입력할 때 실패했었던 것도 같다 그럼 대강 아무렇게나 둘러대볼까?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뭐로 하지? 뭐로 할까 옆에 하인즈 케찹이 있으니까 하인즈로 하겠습니다 하인즈? 그거보다 더 좋은 이름 있다 뭐야 뭐야 넌 케찹이야 하인즈 케찹이라고 왜 김미남이야 개튼거 너네 너 넌 하인즈 토마토 케찹이라고 어? 무슨 이런 마음에 안들어? 마음에 안드냐고 토마토가 다른 하인즈 케찹이라고든 내 이름은 김미남이야 주인님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된답니다 남을 속이는 건 나쁜 짓이에요 거짓말은 죄랍니다 마치 내가 못생겼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구요 실수 실수 덤벙대면서 혼날까봐 몸을 움츠리는 루시 그게 아니라 이름을 속이면 안 돼요 진짜 이름을 말해주세요 아 어이가 없군 무슨 근거로 감히 주인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단정짓는 거야? 조금 전에 이름을 입력하는 걸 봤답니다 이건 불렀으면 말을 아니면 원래 성격이 좀 덜 떨어진 컨셉인가 그것도 아니면 마약이라도 한 건가 애초에 로봇용 마약이 있기는 있을까 여러가지 가정을 떠올려보지만 답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로봇의 페이스를 내가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다 이럴 때 주인 아저씨는 왜 안 오는 건지 10여 분 후 드디어 주인 아저씨가 돌아왔다 사실 나는 먼저 말을 걸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시도는 바로 무산되고 단번에 선수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사가지고 온 내용물을 더하 던져버리면서 광속으로 뛰어들어온다 음 잠깐만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내 두 손을 꼭 붙잡는다 학생 루시를 내가 주시게 이 망나니 같은 시추에이션은 대체 뭘까 마치 장인어른에게 딸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육감이 아닌가 바로 대답한다 난 이 결혼 반댈세 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약 먹었어 그건 내가 할 소리예요 난데없이 무슨 소리세요 수리공이 잠시 정신을 추스린다 말이 좀 헛나간다 보군 에바 학생 다름이 아니고 말이지 루시를 내게 팔 생각은 없나 예상위에 권유였다 팔라고요 그래 이 정도 쳐줄 수 있는데 계산기를 두들기더니 나온 숫자를 내게 보여준다 5초간 멍해진다 지 진심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가 학생 입장에서도 나쁜 거란 아니지 이 정도 거금은 어른도 쉽게 쥘 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테지만이야 이런 낡은 각이나 운영하면서 수중에 여유가 있을 리가 만모하다 무리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인다 말없이 루시를 바라본다 예상치 못한 대화에 깜짝 놀라서 몸이 얼어붙은 듯 보인다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울상을 짓고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정확하게 비유하자면 거기에는 납치당한 사람이 새우잡이 거기에는 납치당한 사람이 새우잡이 배에 팔려나가기 직전에 보이는 애절함이 담겨 있다 에보셔 아무리 그래도 그 눈빛은 좀 실례잖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고개를 돌려 수리광 아저씨를 바라본다 왜 이렇게 내는 건데요 이 가격을 충족할 만큼 좋은 로봇이에요 당연하지 그가 흥분해서 버럭 소리친다 덕분에 깜짝 놀랐다 귀청 떨어진 줄 아네 잘 들어 구형을 제외한 세상 모든 로봇들에게는 AI 및 감정을 구현하는 감성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있어 이 부분은 알지? 대충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면 치밀하게 짜여진 감정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이 분야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수준인지 아니? 글쎄요 앵관이랑 비교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싶은데요 맞았어 아무리 치밀하게 만들어진 AI 감성 인터페이스도 결국은 인간의 흉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간처럼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지 아 대충 뭐라 하는지 이해했어요 예참 대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감이 왔다 어어 하나를 가르쳐주면 셋을 아는 학생이로군 과연 요새들은 초기 교육이 잘 되어 있어 어디 한번 말해봐 음 으 으 아